대통령 선거 이후 전국에서 아파트 매물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로 대대적 정책 변화가 예상되자 일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매수세 위축으로 쌓여가던 서울 아파트 매물이 대통령 선거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대선 1인 지난 9일 이후 매매와 전월세를 포함한 전국 아파트 매물 물량이 일제히 감소했습니다. 서울 매물의 경우 어제 기준 10만 470건으로 집계돼 대선 1인 지난 9일보다 2%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는 2.2%, 인천은 1.8% 각각 감소했습니다. 서울 매매만 보면 같은 기간 매물 건수가 1.3% 줄었는데 25개 구에서 전반적으로 매물이 감소했습니다. 매물 감소폭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추세 변화가 눈길을 끕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해 11월 15일 기준선인 100을 밑으로 떨어진 뒤 17주째 4자보다 8자가 많은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5만 건 수준까지 늘었던 아파트 매물이 대선 직후 4만 건대로 급작스럽게 내려앉은 겁니다. 일부 재건축 단지에선 집값 상승 기대감에 일단 지켜보자는 매도인과 집값이 오르기 전에 사려는 매수인 사이의 눈치 싸움이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선 대선에 이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각종 개발 이슈가 떠오를 경우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겨 매물을 걷어들이는 현상이 더 짙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